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! 안전하십니까? 떵개예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소보르 네 이마트 빵인데요 소보르 음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? 아 이거 먹어달라고요? 이거요? 이렇게 개 장난감인데 내가 진짜 개가 되는 기분이네 이런 고기 맛있겠다 루피고기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와 진짜 맛있다 소보르 이게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빵은 무조건 우유에다 먹어야 돼요 네 무조건 우유에다 먹어야 돼요 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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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느끼시작이네 어 빵을 먹네? 아니 응 안 먹었어 으악 점심 밑으로 고맙습니다 개 때문에 왔어 진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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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 먹방? 응 그냥 오늘 그래가지고 한번 열심히 최대한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네 우와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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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튀김소보르 있던데 그거 어디 거입니까? 튀김소보르 대전의 팝니까 그거 그거 진짜 맛있다던데 섬신다구요? 음 정말 먹방에 돈을 안 아끼신 것 같아요 떵끼님 돈 많이 아껴요 돈을 안 아꼈으면 킹크림이 많이 먹지 응 돈 많이 아끼는다 그래서 ㅎㅎ 돈을 아껴도 한달 육백 나오는데 무슨 즉 흑흑흑흑흑흑흑 흑흑흑 흑흑흑흑흑 naire 직비가 장난 아니에요 예 돈을 안 아꼈으면 한달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넘어가거든요 와 속이 이렇게 저 모바일 배그에요 뭔가 PC 배그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모바일 배그라도 모바일 배그라도 만족하게 해요 그냥 초심 잡자 요즘 건방해진다 와 맛있네 무슨 건방해집니까 제가 아프리카도 빵 안 튀어요 아프리카도 빵 안 튀어요 치우스 두번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주고받고 해가지고 두번 한거에요 아니 딱히 없어요 치우스 두번 한거네 아이 강아지들 오늘달 왜 이렇게 시끄럽나 뭐 뭐 근데 빵은 좀 깔끔하게 먹기가 힘들네요 어? 여기에서 엔지컷 모음 올려주면 안 돼요 엔지컷이 다 사체했어요 후시빵 3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잘 먹지 않아요? 아 미안해요 친구가 놀리더라구요 근데 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봄이 페북도 제대로 해달라구요 페북은 이상해요 친구 5천명인데 친구 5천명인데 좋아요가 100개도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거 아니 그게 좀 관리 좀 해야되나 아니 좋아요를 그렇게 안 눌러주네 좋아요 받기가 좀 힘드네요 페북은 뭔가 5천명이 넘었어요 친구 추가도 아직 안 돼있고 인스타는 좋아요가 많거든요 그래도 좋아요고 인스타는 2,000개씩 나와요 페북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100개도 안 돼 버리니까 체명이 굶어 굶어지더라고요 이게 안에 크림이 있는게 아니라 쫀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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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있느냐 다 이게끔 이런게 있어요 이거 소보루빵이에요 소보루빵 일부사람이 일부 음식 뭐 좋아하냐고요 아리가뚜 고자이마쓰 일부 음식 뭐 좋아하냐고요 일본 라멘 좋아해요 라멘이랑 초밥 일본 모찌 모찌도 진짜 맛있거든요 일본에 파는 모찌 사쿠야끼 응 일본은 초밥이지 초밥도 좋고요 추워 도착 미국 방송을 그때 설날에 한번 켜봤어 옥상에서 밤에 한 밤 11시인가 12시 켰거든요 시청자가 12명밖에 안만들어 내가 말했잖아 이름 만들게 페북이 시청자가 12명 3개가 달라요 아프리카도 유튜브들 페북이들 3개가 다르다보니까 페북은 그냥 개쉽 밑에 전향 너무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녹화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